네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의 빚시다. 장우석 고무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고무장님 저희 FMC에서 뭐 한번 흔들려 주지 않을까 주지 않을까 표현하면 이상하네요. 한번 흔들렸다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 따위는 없었네요. 그냥 확 장대양봉으로 울렸습니다. 그렇게 염려한 분들이 많았죠. 걱정을 좀 했는데 다시 한번 산안 최고치 갔습니다. 그러게요. 네. 나스닥이 8일째. 8일째는 진짜 쉽지 않은 숫자인데. 8연상은 조금 심한 게 아닌가. 네. 조금 심한 것 같은데 하여간 시장이 너무 뜨겁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아침마다 방송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심하다 이건. 에너자이저도 아니고. 100만 숨으로. 쉬지 않는 건전지죠 건전지. 그래서 일단은 뭐 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쨌거나 올라가는 게 좋은 거니까 보여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조금 인사이트 드린다고 그러면 밤에 보시는 분들 물론 힘드시지만 아침에 또 한번 정리하는 시장을 봐야 됩니다. 아 아침에 장보부장님의 프로를 봐봐요. 정리 준비하는 거. 끝난 것도 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장보부장님 이번에 프로 몇 시부터 몇 시시죠? 6시 반부터 7시 반. 6시 반부터 7시 반. 아쉽지 않은 시간이죠. 자 오늘도 선물은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시섭수당 시청 건수가 잘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팬데믹 이전까지 공식표가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오늘도 세 가지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캐시우드의 고집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캐시우드 누나 요즘 또 기엄을 토하시겠어요. 테슬라가 워낙에 좋으니까. 그런데 테슬라가 좋으면 ARKK, ARKETF 올라가야 되잖아요. 오늘로서 연중 플러스 반전이 되잖아요. 오늘로. 나오는 당단들은 30%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 어디에 투자를 했길래. 테슬라가 11%거든요. 그러게요.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올라갑니다. 테슬라로 100% 사시지. 그런데 거꾸로 떨어진 게 많다 보니까 아쉬운 모습 보였다 보면 되고요. 제가 얘기했던 이펜. 이펜이 빅테크보다 성장에 빠르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분이. 이펜 본부장님 이름 바꿨다 그럽니다. 장펜으로. 장펜으로요? 하여간 이펜 성장에 빠르더라고요. 빅테크보다.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거고요. FNC 미팅에서 테이퍼링보다 더 돋보인 파워레 징크스. 이것 때문에 걱정하신 거거든요. 좀 이따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번에 완전히 깼어요. 징크스를. 이제부터 아마 파월이 얘기할 때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파월이 입만 열면 장이 빠졌거든요 지금까지.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는 입을 열었는데 몰랐다는 거. 근거가 뭔지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번째. S&P500이. S&P500이. 장수 누가 적으셨습니까 저거. 제가 적으셨습니다. 장수. 저는 78회. 슈카님은 75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뭐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네. 큰일이네요. 큰일이네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기록이. 그런데. 모내기였죠. 왠지 제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캡션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설마 때리지는 않겠지. 그렇습니다. 농담이죠. 재미있어서 하는 겁니다. 3대 지수가 4일 연속 올라간 것도. 이것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4일 연속이. 4일 연속 똑같이 하나치고 찍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현재 9일째 오늘까지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요. 설마 오늘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슈카님 말씀해 보시죠. 안 올. 조용히 받겠죠. 75회 딱 맞춰서 오늘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좀 너무 센데.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번에 11월 3일날 FMC 미팅이 나오고. 지넘파월 연주를 기장할 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딱 그때가 새벽 2시 반. 그러니까 오후 2시 반이죠. 이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빨간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썼던 패드에서 모든 파월의 연설 때는. 빨간색. 다 빠졌다.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코로나 이전에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전반적으로 모든 1904년 이후에 패드의 연설에서도 약간 주식의 슬로화.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번에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징크스를 깼다. 깬 거죠. 입을 열면 장이 빠졌는데 특히 빨간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을 열면 빠졌는데 지금 정반대의 모습 보여서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않는다. 사실 미국에서 월가에서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였거든요. 입을 열면 장이 빠졌는데 혹시 이번에도 빠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부터 연준의 어떤 입이 장을 빠지는 요인이 아니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함이 깔려 있습니다. 파워를 장아저씨가 제가 아까 오전에 2부에 들었는데 2월까지가 임기죠. 임기시지 않습니까? 네. 임기죠. 임기 때가 되니까 이제 저걸 좀 바꿔서 시장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좀 그러신 게 아닌가라는. 지금 구칙이 들어갔습니다. 네. 강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구칙이 들어갔고 제가 보기에 저는 연임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 바꿔버리면 상당한 정책에 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안 바꿀 걸로 보이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모르죠. 모르는 일이지만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징크세 깨졌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다음 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똑같은 우리가 마치 대본처럼 발표가 된 겁니다. 이번 달 말부터 진행하면 테이프를 진행해서 내년 6월에 끝난다라는 게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6월과 7월과 9월과 11월과 12월에 FNC 미팅이 있는데 지금의 월가의 예상을 보게 되면 여름이 할 것 같다. 여름. 그러니까 6월 아니면 7월이겠죠. 이때 첫 번째 금리 이상이 될 것 같다는 게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좀 빠른데요. 그래서 일단 한 번 정도 할 것 같은데 두 번 되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어쨌건 한 번 한다는 거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제가 다 들어봤는데 특별히 어떤 특징은 없더라고요. 테이프를 한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또 했는데 일시로 전망된다. 약간의 통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그거 외에는 고용지표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금리 이상에 대한 드랍을 걸 것 같다는 얘기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올라간 거라서 아까 보여드린 파월 연중위장이 보통 얘기하면 굉장히 묵직한 얘기하거나 아주 의미 있는 얘기했는데 어제는 그냥 딱 쓰여진 대로 했다. 그래서 일단 장이 올라갔다고. 별 말이 없는 게 오히려 코드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50억 달러씩. 8번을 거쳐 일단 내리는 거죠. 7번입니까? 7번이요. 7번이죠. 내리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피어 앤 그린 인덱스가 82입니다. 82인데 제가 그걸 중요한 게 아니고 82가 중요한 게 아니고 82가 1년에 몇 번 나오냐는 거죠. 82상이. 올해 최고치네요. 이게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2021년 최고치. 그 어떤 빨간색이 82 이상을 보여주는 건데 82 이상, 82, 85, 90까지 나오는 거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수치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시장이다. 엄청나게 강한 시장이죠. 거의 2년에 한 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년만에 한 번 뚝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지금까지 3년 동안에 딱 3번입니다. 지금 네 번째 들어왔거든요. 그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쉬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과열 구간에 온 거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러면 주식을 많이 파시려고 하실 텐데 과열이긴 하지만 주식을 팔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웃기죠. 지금 강한데 굳이 먼저 선조적으로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게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 극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도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올라가는 거라서 팔기도 뭐하고 갖고 있자니 과열이고 이런 느낌이죠.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갖고 계셔야죠. 갖고 있는데. 미래를 예상하지 못할 때. 갖고 있는데. 그냥 뭐 추세트 결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데 장을 보시면 안 돼요. 이때는. 그냥 꺼야 됩니다. 꺼. 이것도 끄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이건 보시고요. 보셔야죠. 지금 80이 이렇게 과열된 이런 미국 장에서 글로벌 라이브를 보신 여러분 행운합니다. 딱 보시고 끄고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6시 반에 장군 부장님이 하시는 그거 보라는 말씀이시죠? 모닝루핑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모호한 시장인데 아까 우리 슈카님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팔기가 또 모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강한데. 팔고 또 올라가면 쑥 터지지 않습니까? 못 잡습니다. 여기서는 못 잡아요. 여기서 더 가야 할 거면. 무섭죠. 못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버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리는 그림은 약간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빠지는 게 아니고 한 보압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기간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한. 힘 빼는 과정.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0.01포인트라도 올라가서 63번, 64번 사상치고를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5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캐시우드 얘기를 잠깐 드립니다. 진로를 실적 발표 하루 전에 추가 매수했어요. 진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온라인 중개 업체인데요. 제가 이걸 우리 슈칸님 계획 때 말씀드렸나? 그 홈 바잉 서비스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방 다방이죠. 한국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그러면 이제 중개를 해서 보통 그걸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고 홈 바잉 서비스. 집을 사서 고쳐 되파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주대 매출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안 돼요 지금.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번에. 중단하고 있고 직원도 4분에 감원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걸 아예 접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는데 이걸 알고 하지는 않았겠죠. 하여간 실적 발표 전에 무려 28만 여주를 매수합니다. 캐시우드가. 왠지 모르겠어요. 매수한 다음에 지난번에 마치 로빈우드가 급락할 때 매수한 것처럼 뭔가 더 추가로 매수한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 실적 발표 전에 보통 매수하면 안 되거든요. 실적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6센트 흑자였는데 마이너스 95센트가 나왔어요. 왼쪽이 전망입니까? 네. 매수한 전망입니다. 굉장히 안 좋고. 그냥 타격의 실적이네요.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폭망도 이런 폭망이 없어요. 이걸 초올트나 메가톤급 폭망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 28만 8천 줄을 질렀는데 실적이 폭망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캐시우드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보통 하루 전에 굉장히 큰 확신이 없으면 매수가 안 되는데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알고리즘 문제. 즉 콩 바잉 서비스는 사람이 가서 집을 견적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기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딱 뽑으면 이게 견적이 얼마 나온다? 고쳐서 대파하는 건데 지금 이 알고리즘이 망가졌어요. 망가져서 구동이 안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인력이 과다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집을 사서 고치고 있는 과정에 집값이 빠져버립니다. 6개가 걸리고 1년 걸리니까. 그러면 원래 팔아리려고 했던 가격보다 빠져버리니까 그 손실을 그대로 가져갔을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7천째가 재고가 있는데 7천째. 이 재고를. 집을 7천째를 들고 있는 기업이죠? 아직 못 팔았어요. 재고가 그럽니다. 저게 대한민국 집 7천째였으면 저 기업은 떼돈을 벌었을 텐데. 그런데 7천째가 그렇죠. 한국은 다 올랐으니까. 한국은 다 올랐죠. 완전히 피한 거죠. 한국에서 저거 했으면 저 기업은 신혜교인데. 물론 미국도 집값이 좋은데 이들 집들이 다 안 좋은 집들입니다. 제일 안 좋은 거 샀겠죠. 고쳐서 대팔려고. 이게 누적이 돼서 이걸 사실 기관한테 3억 달러 팔려고 했는데 3조 원이죠. 28억 달러니까. 3조 원에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죠. 바보가 아닌 이상. 싸게 파는 겁니다. 손에 엄청나게 많이 보고. 이게 안 팔리면서 회사가 휘청거리고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 고치려면 요즘 사람도 많이 들 텐데. 요즘 또 인건비도 오르고 사람도 못 구하고 구인난인데. 거기다 집은 또 완전히 후진 집을 샀죠. 가장 낡은 것도. 기관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후진 집을 안 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기사를 접하자마자 갑자기 390만 원을 매도해버립니다. 손절친 거죠? 손절친 거죠. 하루 전 샀다가 실적 발표 나고 다 되팔고. 이게 뭡니까? 하루 만에 손실이 얼마가 났을까요? 엄청나게 큰 손실이 나고요. 전체 710만 원 주에서 거의 절반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죠. 개인들 보고 하지 말라는 단타를 지금 번들리죠. 그런데 단타인데 뭔가 좀 신중하지 못한 단타죠. 개인들이 이렇게 뭔가 중요한 리포트가 실적에 나오는데 주식을 그저는 매수할까요? 저 말로 하면 모멘턴 플레이를 노렸다고 보이는데. 미국도 이런 어닝 플레이라는 매매 자체가 있어요. 어닝 플레이가 있는데 보통 어닝 플레이는 정말 한 10번 10번 항상 잘 나왔던 기업들. 마이크로스포트 이런 거 하거든요.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손실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RKK, 우리가 ARK 이노베이션 ETF. 이게 어제자로 단실 플러스한 올해 0.12%. 다른 건 다 사상치고 치고 난리가 났는데 나스닥 100은 24%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정말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왜 그럴까요? 솔직히. 테슬라가 11%입니다. 여기 포함된 게. ARK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먼 미래의 가능성 있는 사업까지 모두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텔레닭, 로크 다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소식이 아무리 몇 배 가도 지금 다 손실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ARK 이노베이션 ETF 운영하는 과정에서 캐시우드가 뭔가 조금 자기만의 뭔가 좀 방어적이. 그러니까 최소한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하거나 실적 발표에 급나갈 때 매수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씩 신중해서 좋겠는데. 아직까지 신중하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고. 뭔가 황당한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월요일과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루 만에 매수했다가 하루 만에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단력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저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그냥 사서 그냥 갖고 있는 게 차이 낫겠죠. 그냥 나는 그냥 버티겠다. 내 뜻이 이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좀 자진 매매라고 그럴까요? 뭔가 좀 신중하지 못한 매매 때문에 하여간 지탐을 받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EPM 3북의 시작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EPM입니다. EPM 나왔는데요. 전망이 2달러 22센트, 2달러 42센트가 나오면서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년의 1.65 대비에서도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 역시 거의 10억 달러가 나와주면서 전년 동기 대비 52%가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완벽한 시작을 보여줬고요. 올해 전망을 49%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솔직히 저는 오늘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익 매물 때문에 너무나 많이 올라갔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에 116%가 올라왔어요. 2배가 올랐네요.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파시면 안 되는 이유는 엊그제피인가요? 포춘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100에 3년 용수로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25위를 했습니다. 25위가 감이 없잖아요. 저는 1위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는 기업만 가져왔으니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위가 애쉬. 수공예품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5위 애쉬. 이커머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10위가 AMD. 16위가 포티넷. 사이버 보안 회사입니다. 20위가 진동닷컴. 25위의 이펜. 30위 아마존. 아마존은 왜 있습니까? 같이 있을 등치는 아닌 것 같은데. 보시다 아마존이 있습니다. 37위가 셀포스. 40위가 넷플릭스. 56위가 어도비. 72위의 알파벳. 74위의 페이팔. 81위의 룰루레몬이 있고요. 90위의 페이스북이 있는데. 보신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빅테크보다 EPM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어요. 시청과 전 상관없고. 얼마나 빠르게 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느냐. 그걸 보고는 거거든요. EPM이 25위입니다. 그런데 빅테크는 크기가 너무 커서. 그렇죠. 지금 안 되겠죠. 빅테크. 그렇죠. 그만큼 정량을 조금 모아긴 하지만. 하여튼 EPM이 25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동닷컴은 나스다 100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뭔가 지수에 다 포함이 되는데 EPM만 나홀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종목이어서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IT 컨설톡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하죠. 지금은 사실 디지털 전화의 시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시적 좋고 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보기에 조만간 7자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00달러 때. 주가가요? 아마 오늘 시간에서 69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7자를 아마 오늘 내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E의 형님을 같이 볼 건데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엑센츄어가 형님입니다. 큰형님. 엑센츄어가 큰형님인데 차트가 거의 없사합니다. 거의 없사하고 엑센츄어도 같이 올라가고 EPM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컨설팅 쪽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들 혹시 컨설팅 업체가 공급망 이슈가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기 너무 컨설팅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컨설턴터 다 지금 나가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건 있어도 공급망 차질, 선박이 안 들어오는다, 트럭 운전 이런 거 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수혜, 최근에 어떤 우려에서 빗개간 종목들이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EPM에 대한 하락을 좀 나는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엑센츄어가 꺾일 때 같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큰형님은 작은형님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센츄어는 참고로 S&P500의 편의 때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크죠. 훨씬 크죠. 엑센츄어만큼 될까요, EPM이? 크기가요? 시총이. 시총이요? 아직 저쪽 시장은 오래되긴 했지만 최근에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한다고 저렇게 다 컨설팅을 띄워드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오라클을 세일스포스가 거의 다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아까 순위에 보게 되면 세일스포스가 EPM보다 밑에 있잖아요. EPM이 사실은 세일스포스 직원들이 와서 만든 회사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실 친정 회사인데 밑에 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빠르게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막스와 퀄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68에서 194까지 올리면서 지금보다 40%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립에서 매수로 의견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보기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판매 오조로 사실 퀄컴이 통신집의 왕자 아닙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서 실적이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안드로폰이 캠페이가 강사되면서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대당 로열티가 60달러입니다. 하나 팔리면 7만 원을 받으면 벗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폰은 30달러입니다. 얼마 안 되죠. 아이폰이 더 많이 주지 않네요 오히려. 그런데 어쨌거나 안드로이드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로열티를 많이 받아갖고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게 골드막스의 의견인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130달러 후반대거든요. 194면 사단 치고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조만간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좀 걸려서라도 사단 치고치하면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삼성전자가 폴더버폰 냈을 때 지금 애플이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쪽 폰을 한 번 쓰는 사람들은 계속 쓰길래 애플도 이 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연되는 걸 봐서는 안드로이드 폰도 좀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슈카지만 안드로이드폰 저는 안드로이드폰 사용합니다. 안드로이드가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잘 깔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저나 슈카지만 네? 제가 애플 아이폰이 시타기보다는 아주 아이폰도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안드로이드가 보통 다운이라는 게 잘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예전에 회사 눈치 보느라 썼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회사 무조건 써야겠네요. 그때 괜히 사과폰 들고 들어왔다가 이런 개념 없는 그래갖고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더나가 좀 걱정스러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실적도 안 좋았고요. 모더나. 모더나가 이번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EPS가 원래 전망은 9.42달러였는데 7.70이 나왔습니다. 한 30% 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주가 빠지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거기다가 전망치까지 매출이 200억 달러에서 150, 180억 달러까지 내리겠다. 요즘에 같은 실적 시즌이 저거 내리면 여지없죠. 매출은 5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065%가 증가했답니다. 원래 매출은 없던 게 아니에요. 다른 없던 기업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왜 그러면 전망이 내려갔냐면 첫 번째 부작용. 부작용. 두 번째는 생산 과정에서 문제 때문에 생산 차질 이런 것도 나와주면서 일단 조금 일부 국가에서 접종을 좀 막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150억 달러가 굉장히 큰 건데 주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현재 구간 약 10% 이상이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금방 봤거든요. 봤더니 300달러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하락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글쎄요. 모더나 굉장히 전망을 하기 어려운 기업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80억 달러 굉장히 큰 겁니다. 큰 거니까 조금 더 추이를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백신은 아예 안 맞을 수는 없는 거고 추가 접종이 이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하락을 제가 보기에 하락된 주식을 파는 것보다 좀 더 기다리는 게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오늘 나왔던 짤막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기사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은요. 참 미리 한번 맵을 볼까요? 맵을 한번 미리 보고 실시간 맵이니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종목이 많이 올라가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디아 엄청납니다. 엔비디아가 기형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42% 옆에 있는 게 퀄컴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긴원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또 오른쪽에 테슬라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벗겨있는 포드가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 포드도 2%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난 아닙니다. 테슬라는 지치지도 않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머크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간만에 연예제 관련제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봤고요. 오늘 나왔던 기사 가장 중요한 기사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실업수당 청구건수 원래 27만 5천 건 예상이었는데 26만 9천 건으로 더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로 본격적으로 들어왔네요. 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내일 또 고용지표 아닙니까 고용지표가 내일 40만 건 신규 일자가 40만 건 중반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얼추 나올 걸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고용지표가 좋아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팬데믹 이전에 가장 낮은 수치는 얼마였냐 정확히 20만 건이었습니다. 20만 건. 그런데 20만 건은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실업자가.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고용지표도 좋아지고 있다. 고용지표 좋아지고 있죠. 시장 좋죠. 나분할 데가 없는. 실적 좋죠. 그래서 일단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0.33%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제약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니 제네론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치료제로 유명한 기업인데 실제가 잘 나왔습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만 보여드리면 플래닛 피트너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플래닛 피트너스는 뭐냐면 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헬스클럽. 아, 짐이요? 예, 예. 저는 짐단사회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뭐라고. 이거 짐 운동하는 회사. 예, 예. 헬스장. 보시는 것처럼 주가 4.7%한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늘 얘기했지만 팬데믹의 피해주가 지금은 팬데믹이 끝난다고 기대하는데 주가 다 올라갑니다. 반대.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지만 여행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는데 똑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망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당연하겠죠. 더 가겠죠. 시작 가야죠. 여기는 한 2천억의 매장이 있을 정도. 굉장히 인기 있는 매장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해요. 비용이 10달러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빵도 지급하고 빵도 주고요. 무료로. 그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해서 왠지 이상할 것 같지만 침묵을 도망하는 겁니다. 이 짐의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 끊고 안 가는 거거든요. 그거 후재 아닙니까? 끊고. 아니, 한 달 내고 안 가면 한 달 버는 거지만. 우리나라 헬스장은 연초로 벌어서 먹고 산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한 6개월 끊고 안 온다. 그건 이제 정말 짧은 생각이고. 짧은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뭐냐면 침묵을 도망시켜서 누구야 같이 가자. 계속 나오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거든요. 정말 좋은 전략인데 한국은 저는 솔직히 가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제가 가겠습니까? 우린 배가 이런데? 뭐 뭐 부위가 다를 뿐 저희도 크니까. 근데 솔직히 너무 표가 나니까. 벌크가 팔에 있냐 배에 있냐 차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 좀 모여서 안 가는데 그런 분들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는. 저희도 먹고서. 근데 괜찮습니다. 체급은 저희가 더 높아요. 체급은 몸무게로 하니까. 약간 그런건데 여기는 아예 써있습니다. 뽐내기 금지. 아... 뽐내면 바로 아웃. 들어가면 그런게 써있습니까? 써있죠. 거울에 자기 몸을 뽐내고 하면 바로 아웃 시킵니다. 나가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 운동 못한다. 헬스장에서 자기 몸을 뽐내면 아웃이라고요? 뽐내기 금지입니다. 써있습니다. 뽐내기 금지라고. 아... 고객님 써있습니다. 아니 모르시구나. 이게 굉장히 그런 쪽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입니다. 아... 언더암을 입고 뭐 그러면 바로 아웃이겠네요? 아니 이번 상관없는데 뽐내면 안돼. 뽐내면 거울에서 막 뽐내면 막 하면 네 알겠습니다. 참 기분 나쁘니까 나 쫓아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거라고 가는데 헬스장인데.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더나 아까 말씀드렸죠. 모더나 약간의 투자액이 내려가... 아니 저... 전망이 내려가면서 주가가 빠지는데 1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 아... 더 내려갔네요.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까 제가 본거는 아까 14였으니까 더 내려가는 모습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거 같고요. 자 그리고 부킹홀딩스. 이게 또 제가... 좋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좋겠죠? 여행 가지 않겠습니까? 여행 가면 여기서 아고다. 여기가 아고다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프라이스 라인 같은 걸 보유하고 있는데 당연히 잘 나왔죠. 요즘 젊은 분들은 전부 다 저런 걸로 그냥 자기가 예약 다 짜버리더라고요. 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행사 실적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저렇게 스스로 짜버리면 좀 여행사들도 새로운 루트를 좀 연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호텔 다 예약하고 비행기 예약해서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건데 밀려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지역은 다 찼어요. 예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이게 전신이 뭐냐면 프라이스 라인이거든요. 프라이스 라인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프라이스 라인 역경매 했던 기사에서입니다. 프라이스 라인. 그런데 지금 부킹홀디스인데 이게 지금 4.6%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역사한 최고치입니다. 벌써요? 벌써요. 벌써 최고치입니까? 아예 회복한 정도가 아니고 역사한 최고치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너무 빨리 간 건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약간씩 이런 거에 인사이트를 가지셔야지만 종목이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퀄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두 개의 게임 회사가 실제로 발표했는데요. 하나는 일렉트로나 아치가 발표했고요. 또 하나는 이거 하나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EA. 그 다음 하나는 테이크 투 인테리티브. GTA로 유명한 게임이죠. 그럼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좀 어린아이가 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하기에는 GTA가 테이크 투 인테리티브.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EA. EA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스포츠 게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EA 스포츠. 여러 사람들이 집에서 있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했고요. 1.17 예상했는데 1.4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되고요. 테이크 투 인테리티브 역시 똑같이 1.34 예상했는데 1.63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봤던 액티비전 블리저드는 급락했어요. 급락. 왜 급락했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성추행을 내몸 고발을 하면서 일단 보이콧까지 갔는데 그 성추행했던 그 부서가 하필이면 디아블로4하고 오버워치2를 만드는 부서였습니다. 제가 그 뉴스 때문에 어제 밤에 열이 받아서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디아블로4 연기 뭐 이런 거 연기 나오더라고요. 연기돼서 그때 주가 급락했거든요. 14년 만에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어제였습니다. 아 액티비전 블리저드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처음입니다. 처음. 디아블로4는 언제 적긴데 아직도 연기인가 모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준비 안 했는데 수많은 아이비 쪽에 있는 분들이 이 정도만 사야 된다. 아 블리저드 사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적어야겠네요. 예예예. 블리저드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또 좋은 기업이잖아요. 게임 많이 하시면 어쨌거나 그래서 사전 의견이 많은데 저는 조금 더 두고 보자는 쪽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원래 게임사가 다 좋죠. 집에만 있으니까 근데 액티비전 블리저드만 다른 문제 때문에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장 출발 상황을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게임사도 새로운 게임 하나 보여줬거든요. 주가 올라갑니까 그럼? 네. 마이너스 10% 났습니다. 9% 빠졌죠. 왜 신규 게임이 신작에 나오면 보통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큰 기대를 했는데 조금 못 미치는 바람에 아쉽게 주가가 빠졌는데 내일 좀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했는데 좀 실망이 있었나 봅니다. 아주 큰 기대를 했어요. 내일 또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11월 4일이고요. 목요일 장 출발 상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SM500이 0.08% 플러스입니다. 강부압. 다우가 0.06% 하락이니까 약부압이고요. 다만 나스닥만 0.17%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왠지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어떤 강세가 조금 주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따 정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 주인공을 한번 실시간으로 가격 확인해보겠습니다. 2평은 어차피 아까 지도에 안 나오거든요. 같이 확인해보고 넘어갑니다. 과연? 빠지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래 690까지 갔어요. 시간에서는. 0.14%면 굉장히 빠진 것도 아닌데요. 뭐 한두 티가 아니니까 저거. 0.14. 왜냐하면 제가 딱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는 여전히 빠집니다. 근데 또 모르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갈지 모르지만 하여간 시작이 그렇다. 종목이 그렇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간다기보다 약간 시작할 때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약간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바로 맵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엔비디아 2.4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멈추지 않네요. 엔비디아는 진짜 안 멈추는 것 같아요. 왜 안 멈추는 거야?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가 기록했다는 말을 본지가 아니라 매번 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대단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1.28% 그 다음에 테슬라도 1.7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불퀸홀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상 최고치를 직행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료가 다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유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비자 마스터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오늘은요.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좀 적은 거죠. 원래 한 두 번 정도 한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테이퍼니 이외에 저기는 또 반대네요. 네. 그렇죠. 반대죠. 그럼 이제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10년물 국제승률 올라가면 좋은데 좀 힘을 못 씁니다.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까지 1.5대 문제일 것 같아요. 혹시 전망하시는 게 있습니까? 국채금리요? 국채금리. 10년물 국제승률. 차라리 주가 전망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되고요. 국채금리 전망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총 상위 종목도 잘 버텨주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에너지 금융이 물론 약간 금융이 빠지고 있지만 그런 것도 조화를 이루면서 오늘까지 좀 화상 최고치를 가지 않을까 정말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요즘 뭐 미국 시장 날마다 좋은데요. 날마다 요즘에 얼굴에서 웃음꽃이 그치지 않는 남자 미국 주식임지사 장우석 국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삼프로TV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1부에서는 미래세지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특히 2부에서 오늘 FOMC 내용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부에서는 요즘에 뭐 웃음꽃이 한박 웃음이시죠. 미국 주식임지사 장우석 본부장님이 아침 6시 반에 본부장님의 프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뉴스와 함께 이펜, 테슬라,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다시 최고가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따스한 온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시장에도 좀 온기가 와서 같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저희 삼프로TV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기령 부사장님과 삼프로TV가 함께 만든 프리미엄 광자 삼프로TV 미래대학 기존의 CEO, 기업 임원들 제가 하는 생각함께도 이제 나온 송기령 부사장님이시죠. 강의를 삼프로TV에서 특별히 준비했다고 하니까 투자 인사이트를 만나볼 수 있는 데이터로 세상을 딱 한 달 22.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또 요즘에 다이얼이죠. 다이얼이 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광고였고요. 오늘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따뜻한 저녁 밤 되시길 기대하고 저희 내일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얼이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